안녕하세요 야달코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댓글에 제가 투빙을 자기가 투빙을 하는데 짧게 짧게 넘어가니까 그걸 따라하기가 힘들다 해서 실제 걸리는 시간에 맞춰서 한번 영상을 올려달라고 해서 실제 투빙하는 시간에 맞춰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편 영상에서 동작들이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실제로 하는 영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동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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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